1, 2, 3, 4 빵야 빵야 유소정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요 평생 어린이로 살기 돼 당장 내일 어른 되기 어 당장 내일 나는 이제 자유로운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변성기 지나고 빨리 노래를 부르고 싶네요 존중받는 거니 노는 게 제일 좋은 어린이로 내가 더 자신 있는 것은 얼굴 이쪽으로 가려 내 노래 때문에 목소리로 가겠습니다 목소리로 가겠습니다 아직 못생겼습니다 부모님이 목소리가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목소리가 많이 좋았으니까 나는 얼굴이 많아 밥보다 축구 힘이 낫지 아 이거 엄청난데 이거 슈크림으로 가겠습니다 슈크림으로 가겠습니다 어린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전통적인 전통적인 맛 뭐야 그게 계속 통해 떡볶이에 쓴다 떡볶이에 이거는 야 잠깐만 튀김 나있습니다 아 분식장으로 쓴대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튀김 시끄러운데 재밌는 친구 조용한데 착한 친구 정예준이네 박성원이네 시끄러운데 재밌는 친구면 마음이 안 좋은 애들 애일 수도 있는데 조용한데 착한 친구도 많아요 시끄러운데 재밌는 친구 재밌어도 착한 게 낫겠죠 시끄러우면 너무 착한 수도 있어 재밌는 게 낫지 아직에 그러면 그렇지 아직에 아니오 잠시만요 기다려구 재밌는 거에요 나 이거 두번째 다시 한 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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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